도와줄 수 있나요? 다른 손님이 좀 컴퓨터인해서 전에 말랑이 밖에서 있어서. 이렇게 뻗팅기고 누워있으면 못될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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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저 강아지 대박이다. 다시 못들어가다, 못들어. 말랑이 대박이다. 와, 저 정도 일어날듯한데? 저게 의지없이 계속 힘 빼고 버티는 거야. 저기 빠때루 아니야, 빠때루? 레슬링 빠때루 자세잖아, 지금. 빠때루, 빠때루 자세. 다리가 아픈데. 말랑. 반대로 다리 아픈데. 안돼. 원래 콕, 자식새끼들이 저래요. 부모가 좀 아프고 힘들 때 말이라도 잘 들어야겠는데 말을 안 들어. 너무 희망했어요. 오늘도 희망이에요, 마람. 아, 또 비 온다. 빨래! 건조기를 그러길래 진작에 샀어야지. 저기 냄새 나서 다시 밥 바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어떡해. 아, 바쁘다 봐대. 너무 없어. 안돼! 빨리 갔네. 아,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안돼. 어차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매비도 그냥. 아우, 내가 보던 애가 안쓰럽다. 아우, 근데. 아, 떨라야. 아우, 저러면 눈물 나. 아우, 저러면 눈물 나. 팔 아파요. 팔 아파. 아우, 어떡해, 어떡해. 아우, 어떡해. 너무 미끄러운데. 빨리 움직였어서 좀. 지영이 같은 거. 그 핀 좀. 핀까지 박았으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든지. 핀까지 박았으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든지. 건조기도 없고. 긴 방 지금도 없고. 건조기 원해~! 다음에 사야지. 새로운 펜츠를 사야지. 이 정도로 삽시다, 건조기. 건조기 사야 되겠다. 아 뭔가 일거리가 가득한데요 오늘 파티에 쓸 거 정펜션에도 챙겨온 거예요 아 대화 파티 와 재밌겠다 수영하고 기뻐요 너무 좋아 오 좋다 와 좋은데 저거 너무 좋다 와 과일에다가 말랑이 저기 또 앉아있네 친구가 많으네요 두 분이 일만 하시니까 친구들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모이신 거구나 아니 이 소리는 뭐예요? 아 이분 제주도에 예전에 우리 출연했던 게 아니에요? 네 멋있다 대박나세요 가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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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 오 멋있다 축하드려 왔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관계의 한 방향을 많이 들었는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많이 들었는지 정말 뮤직비디오에서 너무 좋던가 딱딱한다고 한 상상 너무 좋던가 딱딱한다고 한 상상 도움이 되었고 그의 비교는 너무 좋던가 이제는 너무 좋던가 고맙습니다 그의 비교는 너무 좋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